네 안녕하세요 신동아 김지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손님을 모셨습니다 국민 가수 태진아 씨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태진아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굉장히 바쁜 시기일 텐데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일단 먼저 감사드립니다 아닙니다 저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는지 많이 궁금하실 것 같아요 방송에서 뉴스를 통해서 이렇게 알려진 그대로 5년 전서부터 저희 집사람이 치매를 판정받고 나서부터 집사람 간병하면서 제가 이제 저희 회사 4, 5개 1층에 직원들 식당 겸에서 파스타집을 하셔야 하는데 그게 또 맛집이에요 이름이 뭐죠? K212라고 이민 가서 살 때 저희 집사람을 뉴욕에서 만났어요 뉴욕에서 만나서 또 1호가 태어나기도 또 뉴욕에서 태어났고 뉴욕 에리어코드 남버에요 우리 한국으로 말하면 서울 02, 경기도 03일 이렇게 있듯이 그래서 그 카페 이름을 제일 처음에 저는 양양태진아 카페라 그래 백종원 나방도 있고 다 그러는데 뭘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이따가 이리 와 아빠 그건 안 좋은 거에요 제가 한 번 만들어 볼게요 그랬더니 K212라고 딱 쓰더라고요 근데 느낌이 괜찮아요 그러니까요 나는 잊어버렸어 210이가 맨하탄 에리어코든지 210이가 뭐냐 그랬더니 아빠 엄마하고 뉴욕에서 처음에 만났고 나도 뉴욕에서 태어났잖아요 아 그래 여러분 K는 뭐냐 그랬더니 K 한국에 왔어요 K 그래서 뉴욕 맨하탄 에리어코드다 그렇게 해서 해갖고 오 느낌이 좋았어요 지금도 장사도 잘 되고 다 좋아요 편안하고 내가 요즘 간병하면서 그 다음에 또 뭐 좀 시간 나면 회사가 또 그 자체에 있으니까 회사에 가서 일 보다가 좀 시간 나면 그냥 카페에서 손님들 오시면 내가 집격 서빙도 해요 예 뭐 식사도 갖다 드리고 커피도 갖다 드리고 다 갖다 드리고 그러면 또 오늘도 오기 전에 사진을 한 한 20분하고 사이에 찍었어 단체로다가 한 15분이 오시고 또 한 5명이 오셨더라고 용인에서 왔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한 분은 부패에서 왔다고 그러시고 그런 재미도 있어요 또 또 트로트 전성시대가 됐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트로트 전성시대라는 거는 벌써 그 옛날에 있었었어요 나훈아 선배들 나왔을 때 조영필 선배들 나왔을 때 나훈아 남진의 또 라이벌 전성시대가 또 있었잖아요 제가 미국에 이민 갔다가 다시 1988년도 서울올림픽 때 와가지고 89년도에 옥기에게 탄생을 하면서 그때도 뭐 각종 이제 음악방송들 공중파 방송대에서 순위 프로가 있었잖아요 지금은 뭐 KBS 뮤직뱅크 그러는데 그때는 가요탑10 이렇게 그때 당시 때는 전체 다 전 장르 가수를 다 통틀어서 거기서 1등이 나왔으니까 저도 그때 가요탑10에서 골드암문회사 5주 골드컵도 탔고 바로 그 다음 주에 연결되면서 미얀미안회가 또 3주 또 1위를 했어요 그 당시 때 나온 가수들이 거의 다 뭐 우리 현철선배 그 다음에 뭐 서른도, 송대학생, 주현미, 김수희, 김지혜 등등 다 스타들이 그때다 트로트 스타들이 그야말로 그때 트로트 전성시대가 또 있었었어요 그러다가 91년, 92년 들어왔으면서 서태지와 아이들이 등장을 하면서 또 이제 막 그때 막 팝 같은 음악 그 다음에 정말 힙합 이런 음악들이 막 또 한때 줄을 이루다가 다시 조성모라는 가수가 나타나면서 뭐 발라드가 쫙 연결이 됐었어요 물론 뭐 이승철도 있었고 다 있었지만 그때 또 발라드 가수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어느 날부턴가 이 트로트 장르가 뒤로 이렇게 후퇴하기 시작했어요 방송에서도 가요탑10 이런 데서도 우리 트로트 가수들은 별로 섭외가 안 되고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부터 정말 말씀하신 대로 미스터 트롯, 미스 트롯이 탄생을 하면서 지금 그야말로 뭐 트로트 전성시대다 그렇게 또 한 번, 또 한 번의 전성시대가 왔어요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후배들한테 고맙고 팬들이 투표를 했잖아요 미스터 트롯, 미스터 트롯 영탁이를 투표했다 그러면 영탁이를 계속 찍어서 영탁이가 탑7 안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면 그 투표를 하신 분은 본인이 영탁이를 키운 걸로 본인이 임영웅이 키웠다 본인이 이찬웅이를 키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처음부터 끝날 때까지 투표를 문자 투표를 했으니까 응원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 이렇게 영탁은 영탁 팬 임영웅은 임영웅 팬, 이찬웅은 이찬웅은 팬 팬들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잖아요 2000년대에 활동하다가 한 4개월 만에 일본에서 또 상도 타고 한 번 하나의 그 그야말로 일본의 그 트로트 우리나라로 말하면 트로트 거기 앵까 쪽을 한 번 쓱 스윙을 한 번 쳤잖아요 그리고 일본의 3대 메이저 시상식에서 상을 타고 장려상 타고 빅뱅이 같이 탔어요 빅뱅이 신인상을 타고 같은 무대에서 지금도 태진아 팬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얼마 전에도 일본에서 가끔씩 가서 디너쇼라고 오거든요 그럼 그냥 무조건 천석 그냥 아웃이에요 솔드 아웃이에요 그럼 태진아만 쳐다보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아쉬운 건 뭐냐 공연장 같은 데 이렇게 갔을 때 행사 공연장 가든 가면은 임용욱 팬들이 왔다 이천옹 팬들이 왔다 예를 들자면 그러면 이천옹이 노래 한다고 그러면 이천옹이 와하다가 다시 김희자가 나왔다 그럼 이천옹 팬들은 박수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 조용해 근데 그런 게 아쉬운 거예요 서로 내가 이천옹 팬이든 임용욱 팬이든 영탁 팬이든 정동원 팬이든 장민호 변이든 간에 다른 가수가 또 나오더라도 재미있게 그렇게 축제 분위기로 우리 때는 안 그랬거든요 2000년도 사랑은 아무나 나올 때까지만 해도 다들 그냥 행사장에 오시면 전원이 다 그냥 태진아가 나오면 태진아한테 야 하고 송대관 나오면 송대관한테 야 하고 다 이랬어요 요즘은 그런 게 조금 아쉬워요 그게 아무래도 처음 태생부터 서로 경쟁 관계로 시작하다 보니까 과도기겠죠 진짜 대단한 게 그분들 땡병 같은 데서도 몇 시간씩 응원하려고 잠깐 무대 한 번 보기 위해서 제일 공연장과 같이 공연할 때 보면 아 흐뭇해요 나를 보러 오신 건 아니지만 그 막 버스가 몇 십 대씩 대절해서 와 그런 거 그냥 탁 보고 그냥 어 기분이 좋아요 왜? 내가 쓰는 무대 우리 트로트 후배 가수들이 왔는데 그 팬덤들이 다 오셨으니까 많은 분들이 박수 치니까 제가 나가서 노래하면 다 저한테 박수 치는 거다 생각을 해 그런데 한 가지 참 재미있는 게 그 후배들이 노래를 하면 그 후배의 노래만 이렇게 하잖아요 듣고 같이 따라 부르고 근데 그 후배들이 다 끝났어 그럼 제가 엔딩을 해요 태진아 딱 동반자 딱 나가면 전원 다 합창해요 전원 다 합창 제가 동반자 때 이렇게 제스처 하잖아요 동반자 춤이라고 그러는데 전원 다 이거 하고 있어 이거 그러면 그거 보면 아 기분이 좋아 그거 끝나고 또 사랑하는 아무나 뭐 옥경이 잘 살 거야 사먹어 한 열 곡 정도 싹 부르면 딱 박수 쳐요 우리 후배들이 바빠서 먼저 갈 후배들이 있고 또 한두 명은 또 제가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있어요 밑에 왜 안 갔니 왜 안 갔어 아니요 선배님 인사 드리려고요 아 그래 아 저는 이렇게 선배님 부대 보면 참 나도 선배님 같이 저렇게 히트곡이 많이 나왔으면 그렇게 딱 전원 다 합창하는 노래가 있었으면 야 그건 네가 노력하게 해달렸어 노력해라 언젠가 너한테 오게 돼 있다 너는 지금 너의 인지도는 다 알려줬으니까 더 이상 알려줄 수가 없다 너희들은 미스터트롬 미스트로 나오면서 완전히 알려줬으니까 이제는 히트곡을 많이 만들어야 된다 그 얘기를 내가 후배들 만나는 후배마다 얘기해 선생님처럼 이렇게 히트곡이 많은 트러스카스가 흔치가 않죠 아 그래도 많이 있어요 남진 선배 남원아 선배 조영필 선배 많이들 있어요 근데 제가 송대관 선배보단 제가 좀 많아요 하하하하하하 아 송대관 보고 있나 아 사랑해요 한 번 나오세요 신동아 신곡 이번에 나온 서울간 네님 서울간 네님 이거는 보니까 아드님이 이루씨가 작사 작곡을 다 한 노래더라고요 어떤 노래인지 좀 얘기 좀 해주세요 한동안 제가 집사람이 치매고 오고 나서부터는 막 나가서 빠른 노래 막 춤추면서 웃고 이럴 수 있는 노래를 부른다는 게 저 자신이 이게 동화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뭐 자꾸 슬픈 노래만 부르게 됐어요 그 와중에 또 코로나 쪽이 또 오다 보니까 코로나가 유행하다 보니까 소상공인들이 또 많이 또 힘들어했었어요 그럼 뉴스에 보면 막 그땅식도 막 이렇게 뭐 자살하는 분들도 많았고 그래서 내가 아니다 이건 자살하면 안 된다 그럼 나도 소상공인이잖아요 어떻게 보면요 카페를 하고 있으니까 가수는 뭘 그걸 떠나서 그래도 모르겠는데 오늘도 살아야 아니까 울지 마요 울지 마요 이런 것부터 슬픈 노래만 쭉 불렀어요 작년에까지 이제 집사람 간병하면서 이렇게 써놨던 가사를 가지고 또 이루한테 얘기를 해서 곡이 나온 게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그건 뭔가 이제 우리 집사람이 하늘나라 가는 날까지 나는 당신과 같이 가겠다 여기 있네요 여섯 번째 트랙에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네 그 노래까지 제목이 너무 짠하네요 네 부르다 보니까 올해는 뭘 낼 뭐를 신곡을 낼까 원래 신곡이 제가 3월 달이면 나왔어요 근데 올해는 집사람이 이제 치매 5년째 접어들다 보니까 내가 간병할 수 있는 시간이 더 많이 이렇게 집사람한테 줘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좀 늦어졌었어요 그러고 어떤 곡을 낼까 이제 뭐 5월 달쯤 이제 아들하고 상의하다가 아들이 아빠 아 노래가 가사가 가사 따라간다 또 노래 따라간다 또 하니까 이제는 아빠가 좀 밝은 노래를 올해는 좀 한번 하셔라 어차피 이번에 앨범이 나오면 아빠 여름 쪽하고 비슷하게 앨범이 출시될 텐데 밝은 거 한번 하세요 그래 그럼 네가 뭐 생각해 놓은 거 있냐 하니까 한번 내가 한번 만들어 볼게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서울간 내념이 만들어진 거예요 이게 만들어지다 보니까 밝은데 그러면 요즘 이제 MZ세대들이 좋아하는 EDM도 좀 음악을 좀 집어넣어서 조금 한 3, 40% 약간만 집어넣자 그래서 해서 나왔는데 어 느낌이 괜찮아요 저는 아니 아까 작가 들었는데도 너무 신나던데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신곡이 나오면 후배들한테 이렇게 선배한테도 보낼 때 있고 동료들한테 이렇게 이거 신곡 나왔는데 한번 들어봐 보내줘요 유재석 칸토네가 이제 보냈어요 그때 유재석이가 금방 답이 왔어요 카톡으로 아 선배님 이거 좋아요 요번에 뮤지피도 안 찍으세요 그래 뮤지피도 몰라 안 찍을 거야 왜냐면 아 지난번에 뮤지피도 찍을 때 강호동하고 경규형하고 다들 나갔는데 어 요번엔 내가 형님 해드릴 테니까 저도 좀 뮤지피도 찍으면 불러주세요 아니 뮤지피도 안 찍으려고 찍을 수 있는 저것도 안 되고 시간도 안 되고 형수 때문에 안 돼 내가 아 그렇죠 아 죄송해요 하여튼 형수 간병도 하는데 제가 병문한 다음에 가야 되는데 그러더니 형님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있어요 뭔데 제가 하여튼 일단 동영상을 하나 찍어서 보낼 테니까 그걸 보고 저하고 통화를 하시죠 이래 그랬더니 그 유재석이 앞에 부분을 앞산에 달래달래 찍은 거예요 찍었는데 마치 그때 녹화장이었기 때문에 옆에 조세호가 같이 있었던 거예요 조세호하고 같이 그 노래를 배워가지고 멜로디가 쉬우니까 그걸 찍어서 보냈어요 보냈더니 이런 식으로 한번 챌린지 식으로 뮤직비드를 한번 만들어봐라 그래 한번 보내보지 그때 이제 호동이한테도 보내고 경규한테 보내고 막 김근혜한테도 보내고 막 보낸 거예요 그때 이제 호동이가 해외에서 이제 그 이수근이하고 이진호하고 녹화 도중에 내 걸 보고 그것도 바로 불러서 바로 찍어서 바로 보내준 거예요 내가 재석이 것도 같이 보냈거든 그러니까 뭐 좀 있으니까 이 경기고 오고 막 도착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김근혜는 또 그 라디오스톱 녹화하다가 옆에 장도현이가 있으니까 야 도현아 이거 같이하자 그래가지고 또 도현이 것도 보내주고 아 이게 그래서 십시일반으로 후배들이 보내줬는데 김국진 같은 경우는 제가 국진이가 하는 프로그램에 녹화하러 갔다가 녹화장에서 야 국진아 너 이거 한번 봐라 그랬더니 재석이 걸 이래 보더니 이거 제가 지금 할게요 이거 하면 되죠 압산에 압산에 이렇게 찍으세요 내가 지금 찍는 거예요 찍으니까 압산에 달래달래 진달래 꽃이 피면 오 이러면서 국진이가 찍어준 거예요 그거 세트잖아요 그냥 그대로 잠깐 잠깐 내가 이제 노래하는 걸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살짝 들어갔다 나오고 저희 회사 지하실에서 찍었어요 그리고 그걸 이제 우리 회사 편집하는 친구한테 야 이거 이대로 뭐 더 이상 잘 잘 하려고도 하지 말고 이렇게 갖다 놓을게 이어서 붙여라 이어서 내추럴하게 그게 나왔다 그러고 출시한다고 그랬고 기사가 나가고 나니까 아니 음악 방송에서 피드들이 전화가 와야 되는데 시사 프로 뉴스 프로에서 저거 보고 좀 출연해 달라는 거예요 채널A MBN TV 조선 YTN 연합뉴스 뭐 할 것 없이 그냥 그 정치 그 화제 프로에서 이걸 화제로 다뤘어요 근데 이게 사실 굉장히 재미있는 컨셉이고 신선하기도 하고요 많이 놀라운 게 그렇게 후배들한테 많은 또 관심과 애정 예 그래서 제가 편집하면서도 고마워서 울었고 방송을 하면서도 야 너희들 때문에 내가 이렇게 뉴스 프로에까지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한옥 하고 있구나 그랬더니 뭐 각종 음악 사이트 음악 사이트 그리고 유튜브 이런 채널에서 검색이 폭발적이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너무 감사하고 너무 고맙고 종교는 다 자유잖아요 그죠 저 같은 경우는 기독교인데 교회에 가서도 정말 감사하다고 내가 기도를 많이 했어요 참여해 준 후배들한테 국민 MC들 다 가족들 건강하게 더 잘되게 해달라고 감사 기도를 여러 번 했어요 후배들한테 인기가 있으신 비결이 뭔가요. 뭐 집안에 뭐 애경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꼭 가서 참석했고 같이 얘기하고 평상시때도 카톡 자주 해요 문자 자주 하고 안부 물어보고. 그게 아마 하나의 그런 기회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평상시때 뭐 중간중간에 잠깐잠깐 이렇게 잊어버리지 않게 끈을 인연의 끈을 놓지 않고 계속 이어가고 그 끈을 잡고 있으면 그렇게 또 친해지더라고요. 옛날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우리 안성기 영화배우 선배가 영화하고 CF밖에 안 했잖아요. 네 그쵸. 그쵸? CF 광고밖에 안 했어요? 드라마도 안 했어요. 드라마에서 막 편당 막 그 당시때 몇억씩 준다고 했는데 안 했어요. 그런데 우리 1호 까만한경 뮤직부대에 나왔어요. 근데 두 번 나왔어요. 둘이라서도 나왔고 까만한경 때 나왔고 둘이라서 할 때는 박중운도 데리고 나왔어요. 야 중훈아 태진아 그 아들 2호가 뮤직부대에 찍어야 돼. 그럼 너 같이 가자. 그래서 중훈을 데리고 왔어요. 요번에 또 서울관예님도 그 후배들이 이렇게 국민MC가 도와줘서 그렇게 딱 변곡점이 됐듯이 그때도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러면 성경이 저를 도와줬다는 거는 그 누구도 얘기를 해도 한 번도 안 했는데 두 번째는 박중훈까지 데리고 왔다는 자체가 뭔가 그 형님이 저하고 이렇게 인간관계가 형성돼 있었으니까 찍어줬을 거잖아요. 그렇죠? 인간관계를 이렇게 맺을 때 최선을 다해야 된다. 그래야 그게 다시 유턴해서 저한테도 올 수도 있다. 10원짜리 하나라도 도움을 받았다. 밥 한 그릇도 얻어먹었다 그러면 영원히 제가 안 잊어먹고 내 가슴속에다가 그렇게 갖고 있고 단 제가 베푸는 거는 그 순간에 베푸는 순간에 잊어버리고 그 아내 사랑이 정말 남다르시잖아요. 5년 동안 지금 병수발 하시고 계신데 지금 좀 어떠세요? 성세가 치매가 1점서부터 100점까지 있다. 그러면 우리 집사람은 지금 한 30점에서 40점 정도 통과하려고 그렇게 그 정도 40점으로 보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참 감사한 게 식사 잘하고 대소변 잘 보고 그리고 잠 잘 주무시고 그리고 조용한 치매세요. 가만히 있는 치매. 물론 어쩔 때는 환상이 좀 보이시나 봐. 어떤 때 최근에 와서는 막 벽 보고 얘기하시다가 또 막 소리도 크게 내셨다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도 참 감사해요. 고마워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돌아가셨다고 생각해봐요. 그 얼마나 허무해요. 어떤 분들은 이런 얘기예요. 아 태진아 너무 헌신적으로 하더라. 너무 힘들지 않을까. 저는 그 사람한테 그렇게 해야 돼요. 왜 제가 가장 바닥에 떨어졌을 때 미국에서 뉴욕에서 만났을 때 제 주머니에 돈 우리나라 돈으로 14만 원 정도 있었어요. 그게 제가 전제상으로 얘기했는데 그래도 저를 부딪치지 않고 저를 믿고 같이 살아줬잖아요. 그럼 제가 길에서 막 행상하고 이럴 때 요즘 같은 여름에는 선글라스 같은 걸 팔고 알레베드 욕자가 들어가는 나이타, 볼펜 이런 거 팔아요. 겨울 되면 장갑, 목도리, 귀마귀 이런 거 파는데 평일 같은 때는 잘 벌면 한 7, 8만 원 주말에 한 10, 한 2, 3만 원 벌어요. 그렇게 버는데 오케이 뭐 했느냐. 순경 오면 순경이 물건 뺏어가요. 불법으로 길에서 파는 거니까. 그럼 이렇게 망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여보 온다, 순경 온다 그러면 내가 들고서 도망가는 거야. 그럼 순경 지나가면 다시 깔아놓고 팔아. 그러면서 오늘날까지 결혼해서 이루 낳아줬고 지금까지 같이 살아줬으니까 저도 14살에 서울의 빈손으로 상경해가지고 중국집 배달도 하고 안 해본 게 없는데 직업이 한 37까지 돼요. 그렇게 살면서 이제 이태원에다 저희 회사 사옥이라고 또 하나 만들어놨고 그러면 이 사람이 저하고 정말 죽을 때까지 즐겨야 되는데 지금 치매가 왔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 사람한테 이 사람 때문에 내가 그렇게 잘 된 건데 어깨나 노래가 있듯이 저는 이 사람한테 잘해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은 또 나한테 그 어떤 것도 받아야 될 권리가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사랑꾼이라는 그 애칭은 마음에 드세요? 아 뭐 저는 참 근데 마침 그게 조선의 사랑꾼이라는 프로그램에서 그거를 특집으로 촬영을 했어요. 근데 왜 내가 거기에 나가야 되겠다고 생각한 게 카페에 집사람이 나오다 보니까 카페에서 실수하는 걸 여러 번 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보면서 이상한 소문을 내는 거예요. 태진아가 방치하고 있다. 그러니까 뭐 그런 게 막 자꾸 그러니까 소문이 막 돌아서 내 귀로 들어오니까 아 이걸 한 번은 알려야 되는데 이걸 어떻게 알려야 되나 그렇다고 기자분들 불러놓고 이런 걸 갖고 기자회견하는 것도 아닌 거고 그렇게 하고 있는 도중인데 이제 우리 매니저가 연락이 왔어요. 회장님 TV조선에서 조선의 사랑꾼 출연 전만 하자는데요. 어 그래 한번 만나자고 그래. 그냥 만나서 작가분하고 쭉 얘기를 했더니 그게 이제 방송이 되고 나니까 자연스럽게 알려졌고 자연스럽게 어 진짜 사랑꾼이네. 이 소리를 듣게 됐어요. 그 방송 나가고 나서 저희 카페에 전국에서 참 많은 분들이 오세요. 많은 분들이 오시고 오늘도 어떤 분이 사과하고 떡하고 또 보내줬어요. 옥경이 줘라. 옥경이 줘라. 전국에서 막 참회 나는 데서 참회 보내주고 꽃감 나는 데서 꽃감 보내주고 뭐 전국에서 응원하고 계시는 분. 응원해 주세요. 응원해 주시기 때문에 또 좋은 또 좋은 약이 나왔다 만들었다 교수님들이 또 보내주는 것도 있고 좋은 물이 나왔다부터 또 물을 또 보내주시는 분도 있고 뭐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제발 우리 이 사람이 기적같이 좀 옛날에 옥경이로 돌아왔으면 참 그런 바람이에요. 이루란 이름은 누가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이 지었어요. 어떤 뜻이신가요? 너는 나가서 바깥에 나가서 이루어라? 네. 저거를 꼭 이루어라. 이루. 아 그게 영어 이름이 아니었구나. 부부가 오랫동안 함께 할 수 있다는 거는 사실은 쉬운 일은 아닌데 어떻게 그 비결이 뭔가요? 부부가 함께 오래 할 수 있다는 거는 서로 존경해야 돼요. 첫 번째. 서로 존경하고 아 그럴 수 있지.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집에 제가 출근했다가 집에 갔다 퇴근했다. 근데 다른 때 같으면 예를 들어서 집사님 아 어서오세요. 아이고 수고하셨네. 뭐 이래야 되는데 뭐 표정이 좀 안 좋아. 예? 입이 좀 나와 있어. 그럼 예를 들어서 아 집안에서 뭔 일이 있었나?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때부터. 그때부터 이해를 하면서 얼른 좀 씻고 나와서 뭐 이렇게 웃기는 얘기를 해 주면서 어깨 좀 주물러주고 애굴 좀 떨면서 저는 그랬어요. 그럼 저는 그때 오깽이 불러요. 희미한 불빛 아래요. 막 해주면 본인이 그러다가 씨 웃어요. 여보 무슨 일이 있어? 집안에서 뭐라고 어떠어떠한 일이 있었어. 딱 그래. 저희 아버님이 그 얘기를 했어요. 야 너 인마 네 마누라한테 잘하고 살아야 돼. 왜? 인마 내 말 들어. 그리고 마누라 말을 잘 들으면 자다가도 떡이 생긴다는 얘기도 있어. 알았어? 그래. 네. 그러는 아버지는 왜 엄마한테 이렇게 소리 질렸어요. 근데 우리 저희 어머님이 제가 미국 갈 때 1981년도 제가 3월에 갔는데 6월에 돌아가셨거든요. 참 고생만 하셔서 돌아가셨고 아버님은 뭐 끝까지 잘 있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말이 아버지도 그렇게 살아야 네가 오랫동안 잘 산다. 아마 그걸 저한테 얘기해 주신 것 같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어떠세요? 그렇게 하기 잘했다는 생각 드시죠? 네. 그러니까 뭐 뭐 다른 걱정을 안 하니까 여자 말 들어서 나쁠 거 하나도 없다. 부인 말을 특히 잘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고 그랬어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서 한 번 그 옥경님에게 영상 편지 한 번 해주세요. 영상 편지. 뭐 이런 거 하려고 하면 부끄럽더라고요. 여보 내가 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신 기적같이 당신이 옛날로 돌아올 거예요. 알았죠? 식사 잘하시고 약 잘 먹고 그래야 돼요. 알았어요? 화이팅! 여보 사랑해요. 당신과 함께 갈 거예요. 사랑해요. afford 아아압산에 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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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달래 꽃이 피면 서울간 내님이 오신댔어요 뒷산에 나리나리 개나리 꽃이 피면 서울간 내님이 날 보러 오겠지 오늘 올까 내일 올까 언제쯤 오시나요 사랑하는 님이시여 그리운 님이시여 진달래 꽃 개나리 꽃 하나름 꺾어서 님 오실댔 안겨드릴게요 앞산에 달래 달래 진달래 꽃이 피면 서울간 내님이 오신댔어요 뒷산에 나리나리 개나리 꽃이 피면 서울간 내님이 날 보러 오겠지 한글자막 by 한효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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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주